이 딸 안에 다음 찰반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에? 그때 딱 한 번 받은 거 아니야? 말일까지 상환 안 되시면 전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,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? 형사한테 보이스 피싱질해 엄마, 나 형사야, 엄마 아까 전에 아이구 고마워요 나 뭐 줬어? 나 뭐 줬어? 가방 뭐 줬어? 전화기, 전화기, 전화기 엄마, 망고 내 망고 노원도 없고, 여권 다 잃어버리고 저도 방찰이 있어 너는 필리핀을 관광화하는 관광객일 뿐이지 악지가 살인을 사질렀다 뭐? 이놈이 전형적인 셋업 범죄가 맞아요 그냥 작전에 말려둔 거라니까요 자, 슬슬 시작하자고 어디로요? 아, 어디로 가냐니까요 너는 좀 희망적인 얘기도 뭐냐? 여기 필리핀 쏠 줄은 아네? 나 형사야, 엄마 답을 안전해 현장인이야 FBI인줄 야, 너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너 실수하는 거야? 으악 나 패천경찰서 강력계 공병 경쟁이요 공병 경쟁이요 내려가 이즈 아 이즈 이즈 아 이즈 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